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의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사업자 등록 시 장단점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와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는 세울부터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는 세율은 6에서 42%로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2억까지는 10% 그리고 2억 초과 시에는 20% 세율이 적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할 때 세울면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개인이기 때문에 자금 인출 등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법인 사업자는 목적 없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는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관리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자 등록할 때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먼저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웨어로 수령하는 구들 애드센스 수입이 저희가 영세율 매출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촬영 장비를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을 구입했다. 반면 이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10%에 상당하는 20만원에 대해서 전에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부가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0%가 적용되고 매입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지불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정부 정책에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사대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에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 월액에 따라서 사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다른 그런 지역가입자보다는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살 이하의 청년을 말하고요.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수도권, 과멸 억제 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50%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최근에 고용관련 지원금도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 내일채용공제 같은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저희가 전환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정보통신업 기준으로 7억 5천, 그리고 광고대행업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비교,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